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3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성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미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메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들여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 땅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순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약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것이 중국 북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 두 명과 배낭여행을 가자 하고 집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여자아이들 세 명이서 여행을 한다고 하니 집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며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셋이 가기로 하고 이미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으니 그것이 안 가는 것이 만무하지요 그래서 가겠다고 결정을 하니 집에서 계속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고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주시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내가 아이가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나 하면서 갔는데 그때 싸주신 음식이나 잔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행을 가니 모두 제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중간에 아마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굽에서 열 번째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 가난으로 떠나는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예로 살던 예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굽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색하고 또 어색한 느낌마저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굽에서처럼 동일하게 노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과 사람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예굽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굽에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처음 난 것을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예굽에서 구출해 주셨을 때는 언제이고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너무 무섭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 분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게 바치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잘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왜 꺼려하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속 깊은 마음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사역자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성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안에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지 못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바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 뺏어가는 분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말해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설령 너를 성교지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못하는 너를 오늘 저기 성교 오지에 보내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더 바쁘셔 하나님도 다 아신다 아무것도 못하는 너를 절대 성교지에 보내지 않으신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듯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도?라면 머뭇거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빼앗아 가시려고 처음 난 것을 내게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치라는 것은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은 사건 죽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 발은 그 문만 장자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치라는 것은 빼앗아 가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소유권이 다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한테 너의 인생을 다오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달라는 것은 처음 난 것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주자였던 것입니다 장자를 바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처음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 지금 드리는 이 새벽 예배 그리고 내 재정의 일부 10의 1조 또 나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신방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신방을 하였는데요 그게 고마웠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 후에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 기다릴게 내가 비싼 거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아이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연락이 와서 저에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목사님 죄송한데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괜찮다 근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 제가 첫 월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너가 처음 번 그 돈을 내게 바치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걸 하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제가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요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낼 수 없는 어려운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라 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가정과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기뻐하셨을 거야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정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제가 식사라도 좀 사주고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흥분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너무나 두렵고 제가 써야 될 것이 한가득이었지만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니 또 첫 열매를 드리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드려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이가 맨 처음에는 내고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으로 빵집에 가서 모닝빵을 샀대요 모닝빵이 이렇게 동그란 빵이잖아요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지 점심에 이걸 대신해야지 라고 이제 그거를 갖고 하나님 그래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목사님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 한 열흘이 지났었거든요 열흘 동안 한 번도 이 모닝빵을 식사 대형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셔서 저의 점심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리고 걱정했던 학원비도 그 다음날 모르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인생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정으로 믿는 믿음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하여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암셋에서 해변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땅이었지만 이 길은 무역을 하던 길이라 가장 빠르고 가장 넓은 길이었습니다 가장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일주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단 경로의 거리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광야와 사막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막을 우회함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모래밭을 지나서 광야의 불뱀과 정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을 내가 선택해서 오늘 걷는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해변의 길입니다 블레셋 땅이긴 했지만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평탄한 길, 해변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 모두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우회하는 길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쉽고 평탄하고 탄탄한 내 계획대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돈, 명예, 건강 등 내가 원하는 플랜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길이 빠르고 저 길이 합당한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의지하며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광야를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처음 것을 내게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것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묻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하나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는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하나님 온전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듣고 받고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